올 시즌 처음으로 선보이는 KPGA 코리안투어 신설 이벤트 봄꽃 만발한 아름다운 제주에서 펼쳐지는 2023 KPGA 골프존 오프닝 제주 초대 챔피언을 향한 불꽃 튀는 경쟁 지난해 대상 포인트 2위 서유섭 그리고 상금순위 3위 김비용 최고를 만날 시간 스타군단 총출동 설렘 가득한 제주의 봄바람과 함께 코리안투어의 새로운 역사를 장식할 주인공은 2023 KPGA 코리안투어 골프존 오프닝 제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